오늘은 육아인물전 최치원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관은 경주. 경주 최씨의 중시조이다. 최씨의 시조는 신라 건국기의 인물 소벌들이지만 사실상의 시조는 최치원으로 여긴다. 신라 골품제에서 육두품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 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최씨 가문 출신이다. 특히 최씨 가문 중에서도 이른바 신라 말기 삼취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 성장하는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자는 고운 또는 해운이다. 경주 사량부 출신이며 최견일의 아들이다. 친형 최현준이 있었으나 출가해 해인사로 갔기 때문에 집안의 사실상의 장남인 최치원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868년 어느 날 당나라로 떠나는 12살의 최치원에게 아버지는 말했다. 10년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 역시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열심히 하거라. 먼 곳으로 어린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당부로는 지나치리만큼 매서운 이 말 속에는 대대로 문장과 학문으로 이름을 얻었던 최씨 집안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육두품으로서 느끼는 한과 비애가 숨어 있었다. 4살 때 그를 배우기 시작해 10살 때 사서삼경을 읽었다라는 기록이 전할 만큼 총명한 아들이었지만 신라에서는 그 재능을 다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였다. 엄격한 골품제 사회였던 신라에서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라 17관등 가운데 6등위에 해당하는 아찬 이상의 벼슬에는 오를 수 없었다. 골품제라는 한계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던 육두품들은 당나라 유학의 길을 많이 선택했다. 837년 한 해 동안 당나라에 건너간 신라 유학생이 216명에 이를 정도로 당시 신라에서는 유학 열풍이 불고 있었다. 유학을 떠나는 최치원에 가고도 아버지 못지않았다. 당나라에 간 최치원은 졸음을 쫓기 위해 상투를 매달고 가시로살을 찌르며 남이 백을 하는 동안 나는 천의 노력을 했다. 라는 기록을 남길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그 결과 6년 만인 874년 18세의 나이로 빈곤과에 합격했다. 그냥 합격도 아니고 장원이었다. 빈곤과는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위해 실시한 과거로 이 시험에 합격하면 당나라에서 벼슬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국 후 출세길이 보장된 엘리트 코스였다. 과거에 합격한 2년 뒤인 876년 율수연의 현의로 첫 관직에 올랐으나 이듬해 사직했고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이라는 비교적 높은 지위에 올랐다. 율수연의 현의로 있던 시절의 일화로 쌍여분 전설을 전한다. 쌍여분이라는 시와 더불어 얽힌 기담으로서 그 줄거리를 추려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최치원이 선주의 표수현의로 재직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때 남쪽으로 백시별이 되는 지방에 있는 초연관에서 쉬고 있는데 그 앞에 쌍여분이란 고총이 있어 사람들에게 물은 즉 아는 이가 없으므로 그가 시를 지어 조문하였다. 그랬더니 그날 밤 여인들이 와서 살해하여 말하기를 그녀들은 자매로서 어려서부터 자색이 출중 했고 글재주가 있어 장래의 행복을 꿈꾸어 오던 터에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 부모의 강요로 소금장수에게 출가하게 됨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당나라 현종 때 이곳에 묻힌 뒤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항상 외롭게 지내더니 오늘 그대가 좋은 시로 조문해 주니 감사하다는 것이며 밤새도록 함께 놀다가 새벽녘해야 돌아갔다고 한다. 이 기담 또한 최치원의 시가 는 이한을 품고 죽은 이의 혼마저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솜씨임을 말해주는 한토막의 일화인 것이다. 이 무렵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장수였던 황소가 장안을 점령하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자 고변은 이를 토벌하러 나가면서 최치원을 종사관으로 발탁했다. 황소가 있다가 너무 놀라서 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일화가 전하는 유명한 글 토황소경문이 쓰인 것은 이때의 일이다. 무릇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행하는 것을 돌아하고 위험한 때를 당해서 변통하는 것을 권위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의 수능에 성공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슬러 패하는 법이다. 이렇게 시작한 글은 온천하 사람들이 너를 드러내놓고 죽이려 할 뿐 아니라 지하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 이미 애논했을 것이다. 라며 겁을 주기도 하고 나는 한 장의 글을 남겨서 너의 거꾸로 매달린 위급함을 풀어주려는 것이니 너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말고 일찍 기회를 보아 좋은 방책을 세워 잘못을 고치도록 해라. 라고 회유하기도 한다. 고변은 황소가 장악한 모든 지역에 이 글을 뿌렸다. 당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황소를 격퇴한 것은 칼이 아니라 최치원의 글이다. 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을 정도로 최치원의 글솜씨는 당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 황소의 난이 진압된 뒤 중국 황제는 최치원에게 자금어대를 하사했다. 자금어대는 황제가 정오품 이상에게 하사하는 붉은 주머니로 이것을 받았다함은 그 능력을 황제에게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치원이 의탁하고 있던 고변은 반란군으로 몰려 실권하고 도교에 깊이 빠져 있었다. 마침 884년 당나라를 방문한 친척 최서원으로부터 오랫동안 궁금했던 집안 사정을 들었고 결국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곳에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해버렸다. 당시의 신라는 독서산품과라는 자체 관리 등용 시험은 있었지만 그보다는 당나라 유학 경력을 상당히 우대해주는 편이었던 덕분에 빈공과 합격 후 나름대로 공직 경력도 있는 최치원 정도면 신라에서 출세는 거의 보장된 상태였다. 날씨 때문에 산동반도 등주에서 겨울을 보낸 뒤 만 28세인 885년 당이종이 신라왕에게 내리는 국서를 가지고 통일신라로 귀환했다. 신라의 헝강왕은 최치원을 시독 겸 한림학사로 임명했다. 신라 조정에서 당에 올리는 표문을 비롯한 문서를 작성하는 직책이었다. 헝강왕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나라 유학생 출신들을 귀국시켜 학문적인 전문가로 측근해 두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지식인으로 성장한 젊은 최치원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다. 최치원 또한 당나라에서 배운 학문과 기량을 고국에서 제대로 펼쳐 보이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헝강왕이 승하하자 최치원은 곧 외직으로 나가 태산군 태수가 되었다. 외직으로 나간 이유에 대해 삼국사기는 최치원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당나라에 유학해 얻은 바가 많아서 앞으로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였으나 신라가 쇠퇴하는 때여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용납될 수 없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헝강왕이 세상을 떠난 직후임을 살펴볼 때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펼치던 헝강왕의 측근으로서 헝강왕의 정책에 반발하던 진골 귀족들의 눈밖에 난 것일 수도 있다. 그 무렵 신라는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방에서 호족들이 등장하여 중앙정부를 위협하고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한 국가의 재정은 어려웠다. 889년에는 농민들이 사방에서 공기하여 전국적인 내란 상태에 빠졌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고국생활이었지만 골품제의 한계와 국정의 혼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최치원은 외직으로 떠돌며 대산군 철령군 부성군 등의 태수를 역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라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었다. 894년에는 시무책 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진성여왕은 그의 시무책을 받아들여 최치원을 육두품 신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 관직인 아찬에 제수하고 그의 제안대로 개혁을 펼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귀족들은 그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당나라에서는 이방인이라는 한계가 고국에 돌아와서는 육두품이라는 한계가 그의 발목을 붙잡은 셈이다. 서산 태수 시절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인근 마을의 최고 부자 노인이 최치원을 찾아와서 염라대왕을 고발할 테니 상소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황당한 최치원이 그 이유를 물으니 노인은 자신의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었다며 제 아무리 염라대왕이더라도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였다. 이에 최치원은 3일 후 염라대왕을 이곳에 모실 터이니 그때 직접 따지라며 노인을 돌려보냈고 이어 고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말과 말을 잘 타는 군조를 불러 사흘 후 금음날 밤 내 운산 쪽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면 염라대왕이 이리로 오고 있을 터이니 모시고 오라고 명을 내렸다. 군졸은 반신반의하며 그곳에 갔더니 진짜 불빛과 함께 매우 화려한 의관을 하였으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말을 타고 있어 그를 데리고 왔다. 관청에는 염라대왕을 고발한 노인이 와 있었는데 노인이 염라대왕에게 왜 자기 아들을 둘 다 한꺼번에 데려갔냐고 묻자 염라대왕은 호통을 치며 내놈은 어째 내놈 아들들의 죽음만 억울하다 하고 다른 이에 아들들의 죽음은 아무렇지 않느냐 내놈이 13년 전 원북 땅에서 중학을 할 때 한 보부상 형제를 독살하여 시신을 매장하고 돈을 가로채서 그 돈으로 지금의 재산을 모은 게 아니냐 내놈의 명줄은 길지만 내놈의 아들들은 애비의 업보를 받아 단명할 운세였다. 그리고 내놈의 죄는 여기 계신 군수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일까라고 사라졌다. 사람들이 황망에 있는 가운데 최치원은 노인의 죄를 물어 감옥에 가두었고 최치원이 염라대왕을 소환한 소문은 진성여왕의 귀에까지 들려 여왕이 이 이야기를 따로 책으로 만들게 해서 최치원의 시문집인 계원필경의 이야기를 적었다고 한다. 실정을 거듭하던 진성여왕이 직위한 지 11년 만에 정치문란에 책임을 지고 효공왕에게 선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르자 최치원은 신라왕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40여세 작년의 나이로 관직을 벌이고 소유자방 하다가 마침내 은거를 결심하였다. 즐겨 찾은 곳은 경주의 남산, 강주의 빈산, 합천의 청량사, 지리산의 쌍계사, 합포현의 별서등이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동네의 해운대를 비롯해 그의 발자취가 머물렀다고 전하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만년에는 모형인, 승, 현준 및 정연사와 도우를 맺고 가여산 해인사에 들어가 머물렀다. 해인사에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알 길이 없으나 그가 지은 신라수창군호 국성팔각등록이 의하면 908년, 효공왕 12년 말까지 생존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 뒤의 행적은 전혀 알 수 없으나 무례인으로 산수관에서 방랑하다가 죽었다고도 하며 또는 신선이 되었다는 속설도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주장도 있다.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의하면 고려 왕건에게 보낸 서한 중에는 계림은 시들어가는 누런잎이고 개경의 공룡은 푸른 소리다 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어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새로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은거하고 있던 해인사에는 해랑과 관해 등 두 사람의 화엄종장이 있어서 서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며 대립하고 있었다. 즉, 희랑은 왕건을 지지한 반면 관해는 견원의 지지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때의 최치원이 희랑과 교분을 가지고 그를 위해 시 여섯 수를 지어준 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로 보아 최치원은 해랑을 통해서도 왕건의 소식을 듣고 있었고 나아가 고려의 흥기에 기대를 걸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학문의 기본적 입장은 자신을 부유, 유문 말악 등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아 유학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유학을 단순히 불교의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왕의 권위 수식에만 이용하던 단계를 지나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내세우면서 골품제도라는 신라사회의 족적 편제방법을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유교에 있어서의 선구적 업적은 뒷날 최승로로 이어져 고려국가의 정치인형으로 확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는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정리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표 형식으로 정리한 제왕연대력이다. 제왕연대력에서는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등 신라왕의 고유한 명칭은 모두 야비에 좋게 칭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왕으로 바꿨다. 상태사 시중장에서는 마하는 고구려, 변하는 백제, 지나는 신라로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바래는 고구려의 후예들이 건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그가 인식한 한국 고대사체계는 삼한에서 삼국으로 통일신라와 바래로 이어져 오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 자신의 시대에 와서 통일신라 자체도 이미 붕괴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최치원은 그 자신이 유학자로 자처하면서도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승려들과 교유하고 불교관계의 글들을 많이 남기고 있었다. 불교 중에서도 특히 종래의 학문 불교, 체제 불교인 화엄종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격을 가진 선종의 대두를 주목하고 있었다. 지증랑의 진감 등 선생들의 탑비문을 찬술하였다. 그 중 특히 지증대사비문에서는 신라 선종사를 강명하게 기술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신라의 불교사를 세 시기로 구분해 이해한 것은 말대사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불교 중에서 주목한 것은 선종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종래의 지배적 불교인 화엄종이었다. 화엄종 관계에 글을 많이 남기고 있어서 오늘날 확인되는 것만도 20여 종에 이르고 있다. 특히 화엄종 사찰인 혜인사의 은거한 뒤부터는 혜인사 관계에 글을 많이 남겼다. 그리고 화엄학 외에도 유식학자인 원측과 태연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화엄학과 함께 신라불교의 양대조류를 이루었던 유식학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목된다. 유교와 불교 외의 기타 사상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도교와 노장 사상, 풍수지리설이다. 당나라에 있을 때 도교의 신자였던 고변의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도교에 관한 글을 남기고 있었던 것을 보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개원필경권 15에 수록된 제사에서 그의 도교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귀국한 뒤 정치개혁을 주장하다가 진골귀족의 배척을 받아 관직을 떠난 뒤에는 현실적인 불운을 노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족하려고 하는 면이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현실도피적인 행동이 빛날 도교의 인물로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찬술한 대순복사 비문에 의하면 예언적인 도참신앙과 결부되어 국토재계회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회적 전환의 추진력이 되고 있었던 풍수지리설에도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학자라고 자처하면서 유교 외의 불교나 노장사상 심지어는 풍수지리설까지도 모순 없이 복합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유교와 불교의 조화에 노력한 면이 날랑비 서문을 비롯한 그의 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020년 현종에 의해 내사령의 추징 다음해 문창우에 출시되어 문묘에 배양되었다. 조선시대의 태인의 무성서원 경주의 서학서원 함양의 백연서원 영평의 고은영당 대구 해안현의 계림사 등에 재양되었다. 해동전도록에 의하면 최치원이 전했다는 환반지학 중에서도 참동계 16조 구결은 특히 뛰어난 것을 해설해 놓았는데 금, 목, 수, 화, 토, 오행의 다섯 가지의 법이 있음을 말했다. 또한 그는 외숙현준에게서 보사유인 지수를 배워서 가야보인법을 저술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선도의 오묘한 경지인 시해에 관한 저술임이 틀림없으리라. 그리고 최치원 선생이 지은 것으로 신라의 화랑 날랑을 끼리는 비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이는 화랑도의 정신사적인 측면을 천명하고 있어 화랑도 연구의 진중한 자료에 하나로 여겨져 있다. 불과 76자에 불과한 짧은 글이다. 날랑비 서문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그 가르침을 베푼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실려 있는데 신로 3교를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들어와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다.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뜻이다.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상 육아인물전 최치원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